붕떡이가 생겨있군요 하나는 저기 멕크칼를립스 하나 하고 붕떡이 두마리 하면 될 것 같아요 얘도 응? 왜요? 헐? 왜요? 어? 내가 뭐라고 말씀드렸지? 마지막에? 머리마! 렉이예요. 이제 켜가지고 가끔 이제 고리가 흰색으로 나오는 경우 있죠?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. 아 자 아니 방송보다 더 재밌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쉴 수 있는 하루라도 더 쉬고 죽을 것 같아요 중독이야 방송도 중독 집에서 뭐하겠어요 일 안하는데 일해도 방황하죠 이제 이제 웬만하면은 바쁨 안하는 것도 많고 한번 시작했으니까 열심히 하자는 치즈로 목표도 있고 하니까 음 안 보이네요 이 캐릭터가 일단 진행합니다 이제 이제 나오네요 컴퓨터 컴퓨터는 예 저기 비제이 비제이 캔시님꺼보다 안좋아요 비제이 캔시님께 아예 세븐니로 하셨잖아요 거기다가 하든을 한 기분이 기분의 이태라 이상은 되실거고 비제이 비제이 캔시님은 랭은 없으시더라고요 아마 비제이 캔시님 컴이 제거보다 더 좋을거에요 비제이 캔시님 아마 비제이 캔시님의 현상이 별로 없으실거에요 원래 캐릭터를요 위자드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프리세트 계열도 많이 했고 두가지 계열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쩌면은 위자드도 많이 했고 힐 힐러도 많이 했고 두개월만 두개월만 전문이어가지고 오히려 그냥 그래서 전반을 가진거 같아요 위자드가 그래서 아니 애착이 있는거 같아요 위자드한테 이쁜거 조언을 하는데 입기 참 이쁘게 만들어줄 싶어 근데 너무 무리하는거는 못하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하는거는 가능하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다 하는거죠 그 그 조금씩 조금씩 하는게 스트레스 받아서 하는거에요 그분들을 모아야되는데 한번에 모으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거죠 갑자기 에이오씨한테 보석이 약해서 사고 뭐 이번쪽으로 사고 하니까 필요하면 해야지 이쪽으로 제 캐싱도 가디언한테 딱 하신 과금 하신게 딱 보여요 요구메 처음에 보니까 보여줘요 제 캐싱 나 하신게 하신게 인제 뭐 그다 한개 없어요 상자 조그마 상자 4분밖에 보내 안했네요? 아, 3번이군요. 3번하고 기문물 가방하고 팔찌하고 이제 그 정도밖에 안되니까 아직까지는 좀 더 많이 해봐야 생각이 잡힐 것 같아요. 안녕! enjoyable 숙소 1. 3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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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